가족의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나올 탑세븐과 가족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족의 탄생, 슬집입니다. 가장 좀 신경이 쓰입니까? 서주가 가장 신경 쓰이죠. 안 뜨거운 해야죠, 제가. 그렇지만 오늘 이 서주한테는 안 될 거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는 가족 싸움으로 벌어집니다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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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랬까? 저처럼 애교도 항상 넘치는 우리 엄마예요. 사실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사실은 표정이나 감정까지 다 도와줬던 엄마가 제 곁에서 절대 평생 이제 떠나지 않는 저한테 올인하느라 엄마 삶을 포기한 것 같아서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날 보고 오는 미스트로트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. 트로트 오디션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트로트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. 정서주, 배아현, 오유진, 미스김, 나영, 김소연, 정승 세상을 꺾고 뒤집을 트로트 여재들이 방송을 벗어나 시청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.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인 미스트로트 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전국초콘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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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